림! 아니 이거! 림! 민영스! 오빠 왜 이렇게 늦었어요? 머리에 있어요? 네. 아우 갸부라니까 무슨 머리를 하고 왔어. 아니 거기는 그냥 커피 마셔도 되는데. 불편해 불편해 여기. 아 나 여기 매집같지. 아니 한 번 어서 가라 형이야. 아우 나 왜 이따 싫어하지? 맛있을 거일까요? 당연하죠. 에스프레소 원샷으로 다 매일 거라는 것 같은데. 커피 없어요. 제가 커피를 안 먹어 사실. 그러면 출봉이나 수정 가라 부탁드릴게요. 아! 오빠! 이거 있잖아. 제 생각에 묻는 건데. 레츠 비! 진짜 빨인 호라니까 머리도 자르. 진짜. 오빠 그거 요즘 그거 되시던데. 세로이 컷인가? 아니 사람들이 오빠 저보고 그거라는 거야. 뭐? 재수아. 엄마 요즘 뭐 잘 지내는 거 같은데. 깜짝 놀랐잖아. 지내 갔는데. 새셉스인 줄 알았어요. 아 편하게 그냥 지내는 거잖아. 편하게 지낸다고요? 엄청 친해 보게 됐는데. 집에서 방송을 엄청 많이 하고. 아무래도 그렇지만 3주 넘게 부딪혔는데. 와 영상 엄청 많이 찍었겠다. 영상 찍었어요? 제가 본 것도 있고 솔직히 안 본 것도 많거든요. 그래서 뭐 찍었어요? 아 찍었다기 보다 그냥 뭐 그냥 축구석에서 할 수 있는 거 찍었죠. 그냥 그쵸. 자연스럽게. 아니 나 썸네일만 보면 너무 자극적이라서 못 들어가겠는데. 아 뭔 소리야. 방송 신입은 그렇게 진스러워. 가보셨고 그런 방송인데. 내가 눈을 보면 약간 좀 그랬어. 그러면 오빠 한번 봐요 뭐. 도대체 뭘 찍었길래 한번 보자. 장사자랑 같이 있어야지 뭐. 얘기라도 나오지. 뭐야 추정 들어갔었네. 왜? 이거 뭐야? 검색에 씨가 뜨는 거라고. 검색에 해봤었네. 왜 샀었네. 알았어. 안 봤다면서 검색에 해봤었네. 아니 본 게 아니고. 뭐 올라왔길래 안 봤는데.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오케이 오케이. 아 맞네 이거 안 봤는데. 빨간색에 다 보여있었잖아. 이 사람아. 누가 봤어? 누가 봤어? 안 봤다고. 한 번 쳐가면서. 와 다 봤어. 그리고 또. 피크까지 딱 봤어. 하이라이트랑 백블드. 와 안 봤다면서. 풀어버리기. 나 몰라요. 나 진짜 모르는 거 맞아? 근데 안 봤다니까? 아니 알겠어요. 누가 봤지? 종민이가 맞나? 다 봤네요. 그러니까 빨간색에 진짜 써봐 써봐. 그냥 해. 내 거도 봐야지. 아 이것도 다 봤네. 잠깐 다 봤어. 안 본 게 없구만. 정덕해 그만 정덕해. 아니야 아니야. 안 봤다니까. 와 이것도. 이거 안 봤잖아. 이거 안 봤다니까. 어디 어디 어디. 이거 안 봤다니까. 이거 안 봤다니까. 아 진짜 아닌데. 기억이 안 나오는데. 자극적인 느낌 남아 안 들어가려고 했나보네. 자기랑 찍은 거는. 끝까지. 아웃트로까지. 끝까지 다 봤는데. 구독과 좋아요. 아웃트로. 아웃트로. 아악. 아악. 이거 발단이 이렇게 됐구나. 진짜 큰 그림 그렸다. 알았지. 내가 일부러 그랬나 설마. 일부러 그랬어 내가 봤을 때. 내가 진짜 엘리님 걸고 안 그랬어. 저는 왜 거면 돼요. 아 미안해요. 투명이 걸고. 투명이 걸고. 아 나 일부러 그런 거 아니지. 투명이. 투명이. 그 특정 댓글인데. 찾아간다 이런 댓글들이 가가지고. 혼나 걱정되더라고요. 그래가지고. 이거 그러면은. 대전까지 간 거예요? 어 대전이죠. 지금 정성인데 지금 정성입니다. 통과 가시고. 여자들이 뭐 처음인데. 운만 걸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. 수많은 여자들이 그렇죠. 구나. 여자들이 찬성이 들어온 거죠. 고자왕 고자왕. 고자왕이요? 고자왕이라고 했어 지금? 고자왕. 아 나 투명 있잖아. 고자왕이라고 한 줄 알아요. 하하하하하하. 일리누? 약간 일리누으로 그랬지 약간 좀. 아니 고자왕이라고. 아 근데 주무시는데 화장은 지고 주무시셔야 될 거 아니에요. 근데 윙포 차이 쉬나요? 아니 눈이 조금. 아 좀만 가까이서 봐도 되네 약간 피부. 잠깐만. 아 왜. 아 왜. 아 왜. 아 왜. 아 왜. 혹시 마늘 같은 거 까봤어요 어르신 쪽에서? 네. 옥수수. 멸치 똥 따고.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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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아 저 살면서 거짓말 진짜 다른 번도 없어요. 아 입만 열면 거짓말을.. 다시 한 번 해봐 이거 내가 나가줄게요. 입만 열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! 이렇게 말해 한 번 해봐. 입만 열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! 그쪽으로 원래 스포츠 좀 오시나요? 아.. 아구 거의 한 몸 수준이어서.. 자요. 아 진짜 뭔데 같아! 이거 뭔데 같아? 이거 완전 깔고 계속 타는데.. 왜 자꾸 웃는 거야 진짜? 아니 자기가 냅둘에 자꾸 말 걸고 있어? 사는 거 같아. 옷도 오시니까 일단 속옷부터 깜고 놔 버리세요. 제가 사 드릴 테니까. 이 탱크에서 뭐? 끈대기. 여기요? 아.. 나 건전하잖아요 되게. 사줄 거면 옷 스포츠 이런 거 사줘야지. 너무 야한 거 아니에요? 잠깐.. 야 약간 손 넘기라.. 뭐야? 나 똑같은 거 사줬어요? 어쩌면 괜찮은 거 같아. 야 근데 아무리 선물을 또 갖고 가면 어떡해! 아 죄송합니다. 나도 모르는데 그.. 나는 애들이 어쩌지.. 똑같다 하긴 나 안 믿었는데.. 아.. 위에도 다 똑같은가요? 소식의 발음 안 때릴게. 네.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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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. 지금 같은 코스 그대로 될 거 같네. 제가요? 네. 아 제가.. 나 아디가스.. 나랑 거 같아. 아 맞다 맞다 맞다. 우리 맞다 맞다 대구의 소리 있네. 맞아 맞아. 코스가 그대로.. 룸티가 똑같네 어떡해. 가자! 보겸이 형! 엘린 집도 주소 강제 노출하자. 두 명이 좋아해 위험한 놈 거. 아 이것도 좀 괜찮아 보이는데. 한 번 가볼까요 한 번? 그죠? 무슨 말이야? 제가 오빠 이상형은 아는데, 오빠 귀엽고 약간.. 트와이스 나현이.. 아니.. 내 말 좀 들어봐. 일단 오빠가 봤던 그.. 여자분들 있잖아요. 같이 가는 여자분들 다 상을 보잖아? 귀여운 상이야. 아니 아니 아니. 내 이상형이 뭐냐면은.. 나 얼굴 일단. 코 어떡하고? 얼굴 하얗고? 키 165일? 왠지 몸무게 44km 나 갈 거 같고? 아 그런 느낌이야. 취향 그래 살 조금 쪄 해도 되지 않을까? 거기서.. 한 2kg? 오케오케오케 두 장도 느낌? 아 좀 닮았네요. 아 이거 근데 약간 나를 좀 닮은 것 같은데? 잠깐만요. 아 미안해요. 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 와아 봐봐 봐. 이게 컴퓨터에 저장돼 있어가지고 틀자마자 여기서 딱 뜨잖아. 여기서 내가 빡쳐서 끈 거야. 뭐하는 거야 치료가기. 아 진짜. 헛띠같아 진짜 저러고 있는데 귀여운지 왜 계속 쳐다보고 있는 거야. 일어나서 얼마나 놀랬겠어. 원래 군대 갔다 온 사람들도 저렇게 태워볼래. 아 진짜 놀랬을 것 같아 진짜. 네? 저 진짜 죄송한데. 네? 혹시 수건.. 잠깐만요? 아 진짜 버텨. 아아아아 진짜. 와 입에 귀에 걸렸다 진짜 와아. 아 자고 있었어요? 잘 때마다 왜 들어가는 거야? 약간 뒤를 하고. 아 군대같아 진짜. 좀 내버려 두고 자게. 예에에에에에. 아 좀 파랗혀가지고. 아 내려갈까요? 아 그래 내려갔어 내려갔어. 응. 뭐지 또 앉아있는 사람 끝까지 끝까지 내려오라고 해가지고. 아이고 별로 안 좋았나요? 네. 아. 아 급결 도와줬어요. 하하하하. 하하하하. 하나만 더 좋아해도 되나요? 하하하하하하. 저 진짜 찐텐인 것 같아요. 맞다. 저요? 아 찐텐이야? 아 진짜 찐텐이야. 아니 당연히. 귀여워요. 시윤 씨 되게 잘해보시고. 잘해보시고. 동생이다가 뭐 또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. 배우 중에는 좋아하시면 돼요. 콱. 아 일본 말고. 한입. 콱. 하하하하. 너무 억세요. 몇 명 없어요. 일단은. 전지현. 아이유. 한예슬. 혼예진. 홍수연. 그리고. 아이유. 유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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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숟가락까지 다 해봐. 유수. 유수. 아 저 웃음이 왜 이렇게 싫지? 다 싫대. 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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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싫어. 다 싫대. 다 변태에다가 그냥. 다 싫고. 축책에다가. 웃음이잖아. 아니. 솔직히 말해. 먹을 거 어떻게 느껴져는데요? 변태야? 아. 운명한 웃음이야 이게. 그러고 이러고? 하하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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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에 올 때 투게더 하나 사와요 오빠. 아 네. 알겠습니다. 앞으로 국쿠스터 때요. 땅콩을 내가 다 먹을게. 하하하하. 투게더 먹다 보면은. 항상 입술을 눕지 않나요? 하하하하. 아 또 막 일부러 묻힌 것만. 아. 묻혔어요. 나. 저 수법 진짜. 하하하하. 저 수법이네. 하하하하. 누구과 좋아요. 하하하하. 하하하하. 나였어. 아니 그게 아니라. 적적하고 해가지고. 공개 고백 한 번 해요. 아 그럼 저희도 엘리로 해도 돼요? 하하하하. 하하하하. 하지마. 나가자. 기다려봐요. 오빠 이거 내 사진 이거 좋아하잖아요. 이거 좋아해. 이거 해도 돼. 아 네. 하하하하. 4월 1일입니다. 만오절. 아 인스타 사진 하나 찍기 찍어야 되는데. 추정. 인스타 사진 하나 찍죠 우리. 인스타 하죠? 네. 호나 갈게요. 아 저 그러면. 오케이 오케이. 이렇게. 오케이 오케이. 하심 아닙니다. 네 하심 아니에요. 인스타 사진입니다. 하나. 아 침 나와. 어이가 없어. 아침이 나온다. 아 제가 집중해서. 오케이 오케이. 오오오 Marron. 왜 왜 왜. 인스타 사진. 일어나서. 이러는 걸 합시다. 이 수 있어. 잠깐만 아 간지러워. 아 미안 미안 미안해요. 잠깐만 미안해요. 아 일본에 애호.. 인스타 사진 찍어야 했나요? 진짜로 베스트샷. 하하하하. 벗겨마. 다시 괜찮은데? 그러면은 만원조리니까 Morgan. 살짝 호я 하자. 미친 형 같아. 펜치 잘 나왔네. 우리 준수씨 고생했어요? 호오했어요? 못했어요. 나 이제 너를 더 못 뽑을 것 같아. 아 이럴 줄 알고 나 안 본 거야 이거 안 볼래 오빠. 나 도저히 못 뽑겠다 진짜. 안 되겠다 나 진짜 맴마하면 이거 안 할라 그랬는데. 기억나요? 모기 건? 아직도 안 쓴 거 알죠? 엘린이 빨대 꽂아도 언제든지 지회로 준다! 오케이! 좋다! 엘린은 모기엄에게 빨대 몇 번 해주실 거 아니야? 200K 기온 거 이게 행운 아니야? 그거 아니지! 오빠 그거 계속 쓸 수 있다고 그랬어요. 제가 할 때까지 어떻게 쓰냐고? 그대로 준비하세요.